언젠가 이분을 조사원으로 모실 줄 알았는데 드디어! 안녕하세요, 예정진입니다. 느끼해서 손이 안 나요. 소고기를 많이 안 먹어요. 야, 완전 맛있는데? 오, 대박이다. 소고기구이. 소고기구이요? 음, 되게 부드럽네. 그러면서 짠맛이 이렇게 해요. 어, 뭔데, 뭔데? 소갈비에 대적하는 다른 고기를... 소고기? 저의 먹 편견을 좀 깨준 것입니다. 이게 뭐야? 뭐야, 저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러는 걸 난 처음 봤어. 돼지가 서해 밀리지 않는다. 마성이네, 마성. 정말 맞대결이네. 피하지 않는다, 직접 대결이네.